지금 뭐 들어가시면 거의 막내 아니신가요? 지금은 꽃보다 할배보다는 꽃같은 청춘이지 요즘 실버 배우들한테 열광하는 이유를 진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시청자들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찍힌 밤의 김일종 박종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최고의 입담가들이 모였습니다 한밤에서 최초로 결혼 계획까지 공개했는데요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90년대 원조아이돌 팀핀파이브 홍록기 대한민국 대표 혼성그룹 프레 이재훈 코빅댄스하며 컨트롤 뽑고 전 탁재훈 토요대 홍류점 신지 테크놀 여전사 유채영까지 추억의 스타들이 모두 훔쳤습니다 나이트 콘서트 육대왕 여우팀의 직구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역대 최고 폭탄 발언인 완무합니다 스타 직구 인터뷰 쿨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이재훈입니다 4년 만에 싱글 앨범을 발표했나요? 쿨로 싱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뭉쳤다 헤어졌다 뭉쳤다 헤어졌다 뭐하시는 거예요? 정말 풀하지 못하네요 혼자 있을 때 주로 뭐 하나요? 저는 주로 낚시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가에 거의 있죠 이참에 그냥 내려가시는 게 얼마 전에 그래서 제주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혹시 그거는 결혼을 암시하는 의미입니까? 이오리 씨처럼? 진짜요? 뭐 생각 없이 한 건 아니겠죠 지금 누가 여자친구가 있나요?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유래 최초 공개입니다 이 인터뷰는 올라가시나?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사실 얘기 다 하게 된다?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니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헤어지려고 제주도로 가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이런 질문 좀 분위기 탔을 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스가 언제입니까? 과연 공개하실까요? 오 진짜요 마키 마키, 마키, 척키 말고, 척키 말고 마키, 마키. 마키스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오, 또 왜 그래? 어집니다, 어제. 어제! 네, 오자마자. 전주도에서 오자마자 키스했습니까? 구원에서? 사실 키스하러 올라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진하게 했습니다. 결혼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저 이 인터뷰에서 결혼했어요. 네, 지금 여자친구 있습니다. 오빠 그럼 한밤에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재훈 씨도 지금 보기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꼭 결혼 신화야. 정말 그때 같이 있었네. 같이 있었잖아. 제가 근데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 탁재훈 씨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약간 역맛살이 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싫어할 거다. 아니, 와이프가 역맛살이 있으면요. 네? 와이프가 역맛살이 있으면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럼 땡크죠. 안녕하세요, 코트 신지입니다. 오늘 막내예요? 네. 이런 질문만큼은 빼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혹시? 결혼 얘기 안 물어봤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건 뭐 해. 우리는 더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지금 한 번에 있어요, 내가. 다 결혼이잖아. 이거 얘기는 할 게 없는데. 남자친구와 연애 전선은 문제가 없죠? 네, 이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거랑 연결을 시키시는데. 몇 번 헤어진 적은 있었죠? 몇 번은 아닙니다. 그럼요? 몇 번. 본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마키가 언제죠? 마키가. 마키가. 솔직히? 네. 엊그저. 아, 내가 하루 더 받았어. 신지 씨하고 SNS 친구입니다. 와, 수영이 너무 애맞은 것 같아. 너무 애맞은 것 같아. 사진들을 자주 올려요. 수영장 가서 그 미킨을 읽고. 친구 공개로 돼 있는. 아무도 못 보는. 근데 홍록기 씨는 친구라서 그걸 보셔서. 신지 씨, 친구합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 아이가? 하하하하. 틴틴파이브 출신 홍록기입니다. 하하하하. 자유롭던 그 시절 그립지는 않나요? 그립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직 저도 노력은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고 싶을 때. 결혼 후에 흘러본 적 있습니까? 하하하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예전에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이성들과의 연락을 딱 끊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는. 핸드폰 재부팅 한번 하는 거 같습니다. 하하하하. 초기화 초기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지금 한참 준비 중입니다. 근데 곧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이 오거든요. 너도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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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수로써 영향을 책임호 mailirt.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 accurately as a social media writer, 하하하하. 하하하하.